신대빵역 여기는 신대빵역에서 걸어서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큰 길가에 있는 건물이고 천에 50으로 나왔습니다 방은 한 7평 정도는 돼 보여요 7평 정도는 돼 보이고 건물 연식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골목 무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 여기가 보증금 100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증금 100도 가능하고 1000까지 1000에 50 500에 55 100에 5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보증금 100을 받아주는 집들은 대부분 작아서 얼마나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방이 넓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축급 1000에 50이면 이것보다 조금 작아요 1000에 50이면 좀 작고 여기는 넓이 괜찮고 위치 위치 괜찮고 근데 신축급 건물을 찾는 분들에게 별로고 방 한 이 정도로 깔끔하고 좀 넓은 거 좋다 오픈용으로 그런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일단 아주 좋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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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야는